방금 교무실에서 들었는데 엄청 유명한 스트랩거리래 아리야 인마 광식이야 그러는데 지네 삼촌 룸사랑 아가씨였다는데 어쩐지 대학생이 뭔 돈이 있어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나 했어 맞아 맞아 교수님 학생이랑 그 짓 하나 걸렸대 어? 교수님? 어떤 새끼랑? 어떤 놈의 자식 겁대가리 없이 일단 입만 열면 어떤 여자라도 오고 나를 짐도 나가볼까요? 근데 남자랑 여자랑 색싸움은 누가 더 좋아요?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말했잖아요 넣는 건 다 자신 있다고 거기 주름짓노 이 놈의 새끼 빨리 안 튀어와 학생놈의 새끼 이런 거 아껴여요 학생놈의 새끼 딸도니 왜 이 새끼놈의 새끼야 하늘 쌓이기에 한약을 받아다가 달여 먹었더니 보는 사람마다 남편이냐 시연주머니이냐 심지어는 조상님이냐 우와 정말 심생처럼 물건이 이만한 게 돼서 물건이 그게 뭐야 혹시 알아요? 이번엔 진심일지 내가 누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반 애들이 그러는데 너 가지고 내게 했단 얘기가 있어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러니? 선생님 차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밟으러